자 그 다음에 두번째 보여드릴게 2단계 보여드리는게 레인탑입니다 레인탑은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레인탑은 기본적으로 가멘트가 자체가 비를 막아주는 요소죠 그래서 나이키 푸마에 레인세일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있어요 레인세일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비를 막아주는 거에요 그래서 방수기능이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방수기능 쭉 설명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기능성 원단은 비오는 날에도 몸을 보호하고 건조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요즘 같은 날씨에 비가 왔었죠 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쌀쌀하죠 아침 저녁으로는 그때 날씨가 쌀쌀한데 습도가 만약에 낮다 비가 왔다 그러면 당연히 비를 맞아주는 거고 비를 막아서 옷 유니폼이 안 젖게 되면 실제 경기할 때 유니폼이 젖으면서 무게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첫번째는 두번째는 바람을 막아줘요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비가 와서 젖어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몸의 웜업 상태 즉 웜업되어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대로 시켜줍니다 다만 이 제품인 경우에는 몸이 땀이 나게 되면 반팔을 입은 상태에서 땀이 나게 되면 그 땀이 이 원단 안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땀이 백술이 되질 않도록 하는 원단이고 방수 원단이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을 때 땀이 땀과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이 생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잘 활용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을 초결까지 어떤 옷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 레인탑 제품이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요 우선 가멘트 자체가 가볍고 그 다음에 가멘트에 그러한 방수성 원단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스트레치성이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이게 왜 이걸 소개를 해드리냐 이와 같은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나이키 쉘 제품은 이 제품 가격의 2배에요 나이키 쉴드는 리버풀 제품이든 어느 제품이든 뭐 쉴드는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 제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 방수와 보온을 겸하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가 사용이 되지 않아요 메시가 없이 겨드랑이 쪽도 그렇고 손트 패널 그 다음에 백 패널이 완전히 똑같은데요 다만 백 패널 뒤쪽에 벤틀레이션 홀은 만들어졌습니다 절개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어딘가에서는 비가 오더라도 몸에서 계속 땀이 나게 되면 옷 안쪽에 땀이 차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최소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옷의 위쪽에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은 비가 와서 안쪽으로 스며들진 않고 이쪽을 통해서 공기는 빠져나가고 땀은 비는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레인탑인데 이 레인탑도 코칭스템용으로 입는 이 네이비 컬러와 그 다음에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레이 컬러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격이 이것도 8만 5천원인가 7만 9천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을 제가 구입할 때 20만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20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기본적인 원단의 형태는 같아요 소재가 어떠냐 겉에 오게 되면 여기는 물방울을 튕기게 되면 물방울이 여기에 그대로 다 맺히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트레이닝면 면이 아니면 여기 물방울이 맺히게 나는데 제가 보여드릴께요 방수 기능의 천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을 떨어트리면 보시다시피 물방울이 이렇게 흘러다닙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완벽하게 경기하는 동안에는 이 스트레칭 되어 있는 부분에도 거의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가 잘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비가 높은 제품이 레인탑 입니다 레인탑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이 많이 차기 때문에 지금 같은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날씨가 쌀쌀할 때 입고 나가면 좋긴 한데 땀이 차게 돼서 붙으면 좀 불쾌하지 않냐 그래서 이 제품을 유폼이나 트레이닝 저지 위에 바로 입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제품을 어떻게 착용을 하느냐 날씨가 굉장히 혹한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선수들은 코칭 스텝에서 미리 제공을 하는 거에요 트레이닝 탑을 제공을 하고 이 제품을 같이 트레이닝 각 선수단의 의자에 올려놔요 그러면 선수들이 이걸 입고 추위에 웬만큼 견디는 선수는 이것만 입고 훈련장으로 나가는 거고 만약에 더 추워졌다 추위를 많이 느낀다 그러면 이거 위에 이 제품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능 보온성에다가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바람과 비를 막아준다는 건 동시에 바람을 막아주는 건데 비바람을 동시에 막아주는 옷을 입음으로써 얇은 레이어 두 개를 입음으로써 본과 방한 이런 것들을 방풍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요 작년에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이 제품을 구입할 때 보통은 제가 미디움을 입는데 라지를 구입한 이유가 뭐냐 트레이닝 탑을 입기 위해서 한 사이즈 크기의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제가 미디움을 입는데요 이 제품은 이 트레이닝 탑은 원래 제가 미디움을 입는데 이 제품을 입고 이 제품을 만약에 레인 탑을 그 위에 레이어돼서 입어야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 제품보다 이 제품을 구입할 때 한 치수 이상 크게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 제품을 단독으로만 입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원래 제 사이즈로 입으면 되고 대신에 이 제품을 입고 한겨울에 내가 보온을 위해서 추가로 해서 이 레이어들을 해서 입어야겠다 레인 탑을 그러면 한 치수 더 크게 그렇게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개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를 가진 부분에 이 집을 입고 등을 입고 이 제품을 입고 이런 이를 입고 이런 제품을 입고 그리고 이 제품을 입고